격분도 초록색이였는데 격분도 초록색이였는데 격분도 초록색이였는데 격분도 초록색이였는데 격분도 초록색이였는데 근데 여기서 어... 인내심 아래 넣자 응 갑시다 나는 오히려 잘하는 사람 방송 못봐요 재미없어서 잘하는 사람 사람 방송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어... 아 저거 저렇게 하는거 아닌데 이 생각 되게 많이 들어 물론 못하는 사람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그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잘 안해 어 그니까 재미로 보는거랑 다큐로 보는거랑 틀리단 얘기에요 실력적인 방송을 기대하는 사람에서 가봤는데 어 내성에 앉자 그러면은 이제 아 뭔가 거슬리는거야 아 요거를 지금 이걸 들면 안되지않나 이러면서 훈수해하고싶고 근질근질한거야 아 저거 저렇게 하는거 아닌거 같은데 아 내가 하고싶다 이렇게 답답해 그래서 안봐요 오히려 좀 재밌는 방송을 좀 찾게 되더라고 내 기준으로는 나 훈수축은 아니에요 나 채팅장 거의 안쳐 나 옛날부터 그랬어 트수시절부터 난 채팅은 안쳤어 전살구님 방송보는것이 보고싶은 똥퍽조합을 보고싶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똥퍽조합? 재미있어 그거 뭐래? 재수없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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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대 더 이거 안되네 이제 전보는 이유가 살인마가 뭔가 없다고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로프레이님 반대 맞았죠 초반에 최대한 전기를 많이 쓰면서 피해를 입히면서 갑니다 이 친구는 죽일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선을 보니까 탱프린트였네 반대 안 떴으니까 죽었고 데드하드 못쓰게 하는 에드온이니까 들고 2층 견제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2 3 걸고 일단 레고가야 돼요 야 게임을 알기전에는 옆집에서 하는것 보고 업묘용 신비인 인성질하는 데 못잡아 하고 있었는데 게임을 하니까 그걸 보면 웃긴게 아니라 빡치더라고요 어? 됐어요 자 이제 얘 죽이러 가자 아 뚜벅이자 감사합니다 요렇게 해서 죽이고 어 칼집 없을 거라고 그냥 믿어버리고 들어서 걸고요 최대한 많은 피해 최대한 많은 전기 박살 부지런히 이동합니다 2층 한명 이 게임은 절대 건들면 안됩니다 우리는 저 탈인마처럼 못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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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 이거 큰데 이거는 좀 큰데 한 방이 없어가지고 2단계에서 끝내는단 말이야 죽었다 데드와드네요 아니네 오케이 12십 퍽 때문에 거는 것도 빨라지거든 죽살내고 드는 게 빨라져요 치료 안 해놨을 텐데 끝났네요 즉실 못해준다 임마 3단계지 3단계 아 뭐야 왜 치료가 안 됐지 내가 불굴인데 길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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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그렇게 불굴 쓸 줄 알고 다 3단계로 만들어놔서 불굴 써도 사람 못 살리게 해놨지 다 계획된 그림이었다 지금 불굴에서 일어나도 광기 3단계 상태이기 때문에 동료 치료를 못 해줍니다 끝났죠 아 이게 아우지였어? 아우 좋아요 차지렁이 실화 와 전기 먹은 지렁이 그리고 아까 그것도 좋았던게 원래 판자 맞을까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열두시퍼 격분 때문에 빨리 들어가지고 이거 없는게 빨라 평소보다 좀 빨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 누가 격분을 깰거라 생각을 하겠어 이거 걸고 아 떼고 다시 걸고 마블입니다 아이 깔끔하구만 이것이 전구다 뭐였죠? 격분 브루탈 전구였습니다 체스킹 전구였습니다 올킬했다 엔드게임 취재 됐스 야 이게 격분이 알게 모르게 캐리를 해버렸네 흠 야 진짜로 격분 때문에 저거 판자 못맞춘거야 음 이야 이게 즉실 봐봐 즉실 써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치료가 안먹혔어 첫번째때는 왜 치료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는 치료가 안먹혔어 잘했다 잘했다 전구 좋아보이는거 기분탓이냐구요 완전 기분탓이에요 맵이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